12.6 재보궐선거 당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은 오늘 오전 공 씨 등 4명에 대한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,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. 사건이 수면에 오른 지 사흘 만입니다. 특히 금융기관이 주말과 휴일을 거쳐 오늘 문을 열게 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경찰은 수사인원을 늘려 2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압수 물품 분석에 나섰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분석량도 많고 차명계좌 등이 발견되면 하나하나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또 수사 관계자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만한 변화는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 씨의 태도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진척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낙곰수 멤버인 정몽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관위 내부 직원 소행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지만 별다른 게 없어 내부자의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경찰은 공 씨와 한나라당 측 인사 사이의 통화 의혹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 모 씨에게서 현역 국회의원의 명함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CBS 뉴스 이대희입니다.